보라 병원 갑니다. 눈물자국 때문에 혹시 눈에 이상이 있나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많은 분들이 보라 병원에 좀 데리고 가라고 그러셨습니다. 지금 남 데리고 가려구요 신발을 떼 놓고 오니까 차도 잘 안 탈락했구요. 신발은 얘를 보고 난리가 나고 얘는 또 신발을 보고 아쉬워하고 그랬습니다. 영상을 찍고 있는 줄 알았더니 녹화를 안 누르고 제가 그 짓을 하고 있더라구요. 아유 뭐 저리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광경 이었는데 아쉽습니다. 에이 제 실수지 뭐 보라 왜 심바 오빠 없어서 보라 이리 와봐 보라야 보라 보라 뽀뽀 그렇지 심바 오빠 없어서 아유 신발 떨어트려놓으면 이렇게 되요. 개가 하하하하 어 심바 없어서 어떡해 심바 없어서 어떡해 병원 다 왔어. 조금만 가면 돼 왜 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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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보야 여기 병원이야 여기 야 보라 여기 병원이야 하하하하 무슨 약이 저렇게도 많나 가자 보라야 가자 가자 보라야 자 보라 병원 다녀왔습니다 아유 놀래겠네 자 의사선생님 말에 의하면 어 눈의 구조는 어 이 눈 위 아래에 있는 눈물샘이 코와 연결이 되는 관을 누관이라고 한답니다 오른쪽 눈에도 있고 왼쪽 눈에도 있는데 어 이것이 어 누관이 어 양쪽이 다 똑같지가 않고 하나는 좀 좁을 수도 있고요 하나는 넓을 수도 있는데 어 좁게 되면은 어 코로 이제 눈물샘이 항상 개코가 항상 촉촉한게 그 눈에 있는 누가 누관으로 눈물샘과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어 그렇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쪽이 보라는 좀 오른쪽이 좀 좁아서 음 그 코 쪽으로 나와야 될 눈물이 미처 못 나와서 어 눈으로 흘러나가는 거라고 하네요 어 물어봤을 때 눈곱이 끼냐 어 그리고 걔 눈이 충혈되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 어 눈곱이 끼거나 충혈이 되면 결막 염이고 어 눈곱이 끼면 안충이라든가 아 눈에 어떤 또 다른 염증이 있는데 보라는 보라야 보라는 어 눈곱이 절대 어 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 아 한참 보시더니 아 증상은 그냥 누관이 똑같지 않아서 아 오른쪽 누관이 조금 좁은 것 같다 또는 오른쪽 누관이 좁지 않으면 오른쪽에 눈물샘에서 눈물이 과다 분비가 된다 네 그래서 오른쪽 눈만 눈물이 좀 눈물이 좀 많아서 눈물잠이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라순 어 아침에 지금 왜 눈물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닦았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닦고 나서 저녁에 오면 어 거기가 눈가가 조금 젖어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같은 설명을 쭉 했어요 문법이 끼냐 안 끼냐고 중요시 보라야 물어보고 네 그래서 아 다들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음 다행히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어 다행이네 근데 지금 되게 불안해 해요 어 심바가 없어서 보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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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자 이제 그러면 저 눈물자국 없애는 어 액체를 가지고 아 저 눈물자국을 제가 좀 없애겠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동물약품 파는 데 가서 제가 한번 구입을 해 볼게요 자 보라 가자 심바 오빠한테 가자 아이고 그렇게 보라 뽀뽀 뽀뽀해 줘 뽀뽀 뽀뽀 그렇지 아 거짓말로 하는 것 같아서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보라야 뽀뽀 보라 뽀뽀 뽀뽀 또 하자면 안하니 어 보라 뽀뽀 이런 야 나 여지껏 거짓말친거 같잖아 다시 보라 뽀뽀 하지 말자 아 진짜였는데 또 화랑은 안하네 면도하니까 훨씬 예쁘네 네 훨씬 예뻐 자 가자 보라야 보라가 다녀온 병원은 여기에요 이사선 병인이 두 분이나 계신데 이동해서 그래도 꽤나 큽니다 자 보라 내려와 하자 그렇게 그렇게 보고싶은 이리와 오빠한테 가자 이리와 아이고 아이고 참 몇 분 못 봤다고 으 으 으 으 자 이제 복귀했습니다 야 신바 신바 나가고 싶어서 야 이거 누구 털이니 저거 신바 안된다고 지금 나가면 안돼 더워서 보라야 보라야 보라 안돼 신발도 안돼 이것들 나가고 싶어서 자 강아지들이 봐봐 에이 이걸 막아 놓으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죠? 그러면 아까 그 저 구멍으로 빠져나온거에요 얘네가 음 음 자 니들 놀고 있어 놀고 있어 놀고 있어 놀고 있어 조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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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운동하고 올테니까 조용해 그리고 갔다와서 너 씻을래 너 씻겨 너 씻을거야 응 너 씻겨줄게 알았어 너 기다려 어 갔다와서 누군가 한마리를 내가 씻을거야 너도 씻겨줘 알았어 됐어 어 단이하고 니가 두마리 한번 씻어보자 오늘 니네 응 야 이것들아 안된다고 못나가 더워서 더 죽을라 그러나 이거 안 돼 신바야 신바 안 돼 야 누구 털이 이렇게 빠졌니 신바 신바 털이야 설아까지 지금 어떻게 풀어줄까 설아도 나오고 싶어 아유 으 좀만 기다려 기다려 야 나와 나 운동하러 갔다와야 돼 자 이따 봐 이따 봐 기대해 어 저기 저 저 단이 너 기대해 내가 씻겨줄게